SK텔레콤 시혜가 선 점화를 걸어서 페이커 정화를 유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빗거리 없죠 사거리때문에 이거 달려들기도 어렵고 사버려! 사버려 죽일 수 있죠! 오케이! 살았다면! 살았습니다! 다음 개인기로 말씀하신 개인기 모크 반대로 뱉다! 켄궁은 이미 썼어요 그리고 갈리오가 와! 완벽히 풀었죠 피넛 쫓아가서 피넛 쫓아가서 피넛 잡고 그리고 갑자기 속도 확 냅니다 이해를 늦춰봐 이제는 피넛! 전멸 뽑은 것 때문에 이 시안도 적극적으로 못하죠 바깥에 비해서 그레이브 그레이브 한 명만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스테이티가 바로 간격을 잘했고요 이건 좀 위험한데요 위험해 위험해 결이 주는 순간 이거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우수가 어떻게든 우수가 어떻게든 우수가 내 몸을 어떻게든 내 몸을 맞춰서라도 막힐다 갈리오 갈리오까지 와서 어떻게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또 가야되요 이스리얼도 왔고 근데 시에가 세기 세븐 시에가 너무 세기 세븐 말이 안될 파괴력이라니? 그리고 이게 지금 탑미드가 비결이 되면은 비결이 되면은 심각한데? SKT 인원 매치가 미드바톤 쪽으로 되어 있어서 와 분위기가 못 버티죠 모체 전별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있나요? SKT? 체력을 좀 빼놨습니다 부담되는 침략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담되는 침략이 있는 것 같은데 2분이면 되는 쉘올리다 쉘올리다 이거 쉘올리다 페이커 페이커 먹었습니다만 계속 때려주면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와 여기 타고도 없죠 네 계속 페이커 3킬 더블킬 네 와 4킬 양쪽으로 아래쪽 시에가 2명 페이커가 있다 분류면서 시작했구요 네 어 이거 두 도바 두 발 대박가 이거 네 두 발을 저쪽으로 받아 시가 어 시에전사 네 자 자 지금 쉘이 괴물이긴 하거든요 네 안 죽어요 그래도 잘 싸우고 있구요 미스틱을 잡아 미스틱 미스틱을 못 잡았어요 아 와 아 킬럽 하나 더 있네요 아 부니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4대2 진짜 잘 싸운건 맞는데요 성장 차이도 명확하구요 근데 옆에 입기네요 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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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와 미스틱이 또 미스틱이 또 위기를 같이 넘겨줬죠 미스틱 프리디 레드에시 좀 세요 많이 세요 훈이 훈이 도망가자 구지하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오 와 이게 넣어 있는 거 몰랐죠 그리고 도발에 점점 울프 끊어도 훈이고 풍속 훈이만 버려드게 되는데 훈이 번혀드리겠는데 훈이 버려드게 되죠 킨은 지금 안 뚫어 쟤는 안 뛰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고 막 들어가면 되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도 된다. 자 이렇게만 돼도 W 승리 대단합니다. 끝났죠? 전격적으로 마무리 짓나요? 중국의 만척 김밥 원내리 이상 profund Dod 의 는 심폭